동대문구 인근 한 은행이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설마지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. 이들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샴푸, 비누 등이 담긴 60만원 상당의 생필품 55세트를 전달했고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선정해 물품을 나눴습니다. 관계자들은 1년에 4차례씩 방문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만남을 갖지 못해 아쉽다며 하루빨리 따뜻한 만남과 나눔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.